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미소 부장입니다. 오늘은 SRT와 1호선 평택지제역 인근에 가장 큰 규모로 생기는 드라이브인이 특화된 샌드럴타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입지 분석과 임장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깐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샌드럴타워 지식산업센터는 대지면적 4,103평, 연면적 2만7,350평으로 평택고덕신도시와 주변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구요. 도어 투 도어 드라이브인 제조형으로 특화 설계된 점과 지제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식산업센터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SRT와 KTX 노선인데요. SRT 노선은 지제역에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이 소요가 되구요. 부산, 그리고 목포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 노선이 지제역까지 24년에 완공 예정이구요. 지제역은 환승센터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향후 국가철도망 중심에 환승이 이루어지는 광역교통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트럴 타워 인근에는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가 개발 중이구요. 지제역 중심의 여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향후 지하철 중심의 직주근접의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입지입니다. 현장 왼쪽으로 보이는 부지는 지제역 환승센터와 함께 개발될 지제세교 도시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현재 가동 중인 P1과 P2 공장 이외에 23년에 가동 예정인 P3 공장이 50조원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로 공사 진행 중이어서 제조업 기반의 많은 협력업체들의 이전 수요도 예상이 됩니다. 센트럴 타워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도어 투 도어 드라이브인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브인 호실 수는 총 290개이구요. 건물 전체의 높이는 66미터로 매우 높게 올라갑니다. 지금 보이시는 방향이 동향이구요. 주차 대수는 554대로 법정 대비인 301% 정도로 여유로운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드라이브인 중간층인 5층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넓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올라가는 램프는 직선형으로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호실의 평면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호실 앞에 주차가 가능하게 설계되어진 점은 물류가 많은 실입주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실입주로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실 때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좋은 호실을 선택하는 방법은 위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9층부터 11층까지는 섹션오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실 수는 총 218개의 호실입니다. 모든 호실을 합쳐서 508개의 호실이 있구요. 1층은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39개의 호실이 분양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쪽은 방향의 북향이구요. 대부분의 호실이 실입주 기업이 일반적으로 선호하시는 북향과 동향 위주로 호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어투도어 드라이브인 호실의 유니트입니다. 바이오 업체의 인테리어로 꾸며 놓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전용면적 47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지하 1층과 2층, 3층, 4층은 이정도 크기의 호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구요. 5층부터 8층까지는 이 크기의 절반 크기인 23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층의 침고가 전부 6미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구요. 공간 활용성이 좋아서 물류나 창고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침고가 이렇게 높은 드라이브인 호실은 항상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이곳은 센트럴 타워의 섹션 오피스 유니트입니다. 전용면적 11.4평 정도 되구요. 층고는 드라이브인 유니트와 똑같이 6미터로 개방감 좋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섹션 오피스의 경우 드라이브인 제조형 공장의 실입주 업체분들이 직원들의 사무실용으로 별도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현장 주변으로 이미 입주를 했거나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의 세대 수만도 총 16,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 사무실 용도로 쓰시려는 수요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센트럴 타워 지식산업 센터 현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